아우, 상수. 안녕하세요. 아니, 진짜 묻었네? 야, 빨리 와, 빨리. 형, 완전 망했어, 지금. 이거 봐라, 지금 봐. 너만 지금... 야, 너만 무서워했어, 혼자. 근데 어디에 있어요? 저 지금, 저 지금. 우려, 너 데려갈 거야, 지훈아. 누나 있는데도 별로 안 멀어. 지금, 야. 걔리가 너 데리러 가자고 난리야, 지금. 동대리! 왜, 왜, 왜? 뭐, 고백하는 거야? 뭐야, 갑자기. 야, 아니지, 야. 야, 스키커폰이야, 조심해! 야, 은희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냥 모르겠어. 승은호? 이 형. 어, 다들 들을 수 있게 해 봐봐, 이거를. 야, 지금 승량 기운을 해봤습니다. 어, 감수야. 네, 형. 그런 생각 안 해봤니? 얼마나 우리가 강력해질지. 아니, 짝이 안 맞잖아, 일단. 아, 뭐 짝이 맞아, 언제 맞았어? 야, 뭐 짝이 맞았어? 야, 진짜 짝한테 맞고 싶냐? 응. 아, 그래. 그럼 이대로 가겠다, 이거지? 이대로 가자고. 화이팅! 다 끝났어! 다 끝났어! 다 끝났어! 미치기는 다 물날 거야! 다 끝났다고! 그냥 알겠어! 할 때까지 가보자! 다 끝났어! 좋다! 안 보자, 양밥! 잠깐만, 여긴가? 아, 음악, 음악, 음악. 아, 여기, 여기, 드럼, 드럼. 야, 너 뭔데? 우리 지금 만나! 만나! 뭔 뭐야? 당장 만나! 당장 만나! 우리 지금 만나! 우리 지금 만나! 지금 나한테 만나자, 그런 거 같은데? 나 어떡해, 진짜. 우리 지금 만나! 당장 만나! 당장 만나! 당장 만나! 우리 지금 만나! 우리 지금 만나! 우리 지금 만나! 웃는지, 우울는지 나는 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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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절대로 몰라! 미치죠! 넌 때문에 또 미쳐! 우리 지금 만나! 우리 지금 만나! 3번째! 빠졌어! 너 그거 아니라 너의 아깨서 나께서 너의 싸워내 그 마음까지 말릴 만큼까지 뚫어! 난 또기 시끄러! 일단 지시고, 웃고, 싸워! 또기 시끄러! 웃어! 또기 시끄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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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야, 완전 싫어! 아우! 야, 이거 봐! 아우! 진짜 화나도 있어! 와우! 아우! 이러네요! 이러면서 지금 아니, 지팔프를 왜 보여주는 거야? 지팔프를! 야, 얘는 장면이 뭔지 아냐? 얘기하면 알아! 뭐야? 얘기해? 탈하고! 아우! 단체로 들어왔어! 단체로 들어왔어! 단체로 들어왔어! 정말 시발하시네! 아우! 너가 내가 이럴 때 발전적인 상황에서 아우! 아우! 징석이 옵니다! 아우! 아우! 아, 저 뭐야? 맞어? 어? 물이 열려있어요, 암튼! 뭐라고요? 물이 열려있다고요! 어디가? 문이 열렸다고요? 저쪽에 창이 열려있다고요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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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지인 사람을! 야 죄송합니다! 아우! 올라타! 아윽! 야 형주! 하루 동안 힘들어지겠다고요? 야 형주! 며칠까지 오면 잊지마! 야! 야 널 진짜 많았네! 에헤이 빨리 와! 형 타! 아니 형 삐지는게 뭐야! 아무aret 안 되니까! 아유! 아유! 자! 자! 알겠습니다! 알겠습니다. 지호 타고.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. 제 오든발들. 제 오든발들. 제 오든발들. 아이 빨리 타 이거. 아이 불쌍해 보여. 아이 방식아. 물론 타. 야 야 야 야. 아 쟤 봤어. 아 쟤 봤어. 아 쟤 봤어. 아 쟤 봤어. 그래 잘했어. 그래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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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 나 정말. 또 당하네 쟤한테. 아니. 자 일단. 아. 아 나 정말. 아이 형. 아이 형. 아 진짜. 아이 형. 아이 형. 형 누구 있니. 형 이름 대봐. 석진이 형. 니가 사랑하는 형. 이름이 뭐야.